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허니콤 새로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래 기존에 저희가 허니콤이 얘랑 얘랑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생겨있는 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따로 이렇게 신상이 10가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색상이 얘는 레드빛이 나면서 핑크빛도 나고 그리고 노랑빛이 약간 나는 그런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블루 색깔이 나면서 약간 오렌지 색깔이 나는 그런 아이고 얘는 이제 그린빛이랑 보랏빛이 살짝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이제 확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양은 되게 많아요. 봉지에 넣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 봉지에 넣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양을 많이 드리고 질을 좀 좋게 해서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약간 양은 되게 많고 질도 되게 좋아요. 근데 봉지에 간다고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제품의 질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구입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반만 들어간 거예요. 얘네들 양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빛깔이 되게 크게 이렇게 나요. 그냥 기존에 우리 글리터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깔이 많이 좋은 아이입니다. 두껍지 않고 다 얇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저희가 세모모양이랑 그 다음에 벌집모양 이거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이렇게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얘는 벌집모양이라 그래서 허니콤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보트모양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안 올라오네. 이렇게 벌집모양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보트모양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손톱에 올리게 되면 많이 반짝이거든요. 반짝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보시고 저희 핸드폰 번호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얘네들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또 사용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손톱에 한번 올려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찍어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저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세요.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